배우경 프로듀서 진영이 신인 걸그룹 유니코드 데뷔곡을 프로듀싱했다. 진영은 유니코드의 데뷔 앨범 타이틀곡을 직접 제작했다. 유니코드의 데뷔곡은 시티팍 무드의 곡으로 멤버들의 키치함을 부각시켰다. 유니코드의 세계를 확실히 각인시킬 곡이다. 진영의 지원 사격 속 가요계에 첫발을 내딛는 유니코드는 일본 최대 온라인 오디션 프로젝트 k에서 선발된 멤버들을 포함한 5인조 걸그룹으로 전원 일본인 멤버로 구성됐다. 최근 유니코드는 유튜브 채널에서 유니코드 온앤오프를 오픈 데뷔 과정을 공개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만큼 어떤 독보적인 콘셉트와 음악으로 글로벌 팬심을 사로잡을지 기대가 모인다. 전원 일본인 멤버로 k-pop의 도전장을 내민 걸그룹 유니코드는 오는 4월 17일 오후 6시 정식 데뷔한다.